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기 좀 애매해가지고 메가스터디 수험생이라고만 하면 조금 이렇게 타이틀을 잡고 캐스트를 지금 찍으려고 하는데 조금 한정해서 메가스터디 수험생 중에 2025학년도 수능을 치른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마음먹은 친구들이라면 주목 좀 해보시면 좋겠고 우리 예비고삼 고삼 이제 막 데려가는 친구들 안 보셔도 돼요. 수능을 치른 지 2주 3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휴식도 좀 치겠을 거고 나름대로 윤곽이 드러나면서 이제 내가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참하고서 결정을 이미 해버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년에 공부 다시 시작하겠다. 바로 시작하겠다. 좀 이따 시작하겠다. 이런 고민들을 좀 했을 거라 보고 혹시 내년에 2026학년도 수능을 하고자 한다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 다른 개인적인 원인도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현재의 우리나라 입시 제도는 수능과 내신을 3학년 때 병행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다수라 참 이게 한 번만에 성공하기 어려워. 구조적인 문제가 꽤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책을 많이 하거나 내가 왜 이랬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의뢰이 그럴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여러 다시 시작하는 친구들의 형, 그 뭐랄까 상태, 어떤 과정들이 또 많이 달랐을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거창하게 하려는 건 아니고 일단 세 가지 부류를 여러분 선생님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 이제 여기 수학 선생님은 어쩔 수 없어. 분류하고 좀 논리적으로 하려고 내가 가장 노말한 사람이다. 노말한 어? 이게 N이라고 쓰면 N수 느낌이 나니까 노말이라고 그냥 쓸게요. 노말 노말한 고3이다. 이런 사람들 이게 노말한 고3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고3 기간 내내 수시와 정시를 좀 병행했어요. 수시를 위해서 내신도 좀 챙겼고 수시 원서도 열심히 작성을 한 뒤에 또 수능도 병행해 가면서 윈터스쿨부터 6평, 9평 수능까지 나름 열심히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확실한 나의 노선이 있었던 건 아니고 수능과 내신은 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가장 보편적인 고3입니다. 이런 학생들이었다면 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 입시를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요새는 N수하는 친구들 엄청 많잖아. 그 친구들은 1년 내내 거의 정시, 수능 공부만 하거든. 그런데 내 공부가 내신 챙기려, 학교 수업 들으려, 경쟁하기, 수능 자체로 경쟁하기 자체가 구조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에 해당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수 많이 하는 거잖아. 마음의 부담이 좀 더 쉬고 내가 노멀한 고3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기억하세요. 내가 아 그랬구나. 내가 노멀한 고3이었구나. 두 번째는 뉴비는 제가 사실 고3 때 좀 놀았어요. 공부 이제 막 처음 시작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 그렇게 시작한 경우들도 개인적인 차이들은 다 있는 거니까 난 뉴비에 속한다. 그래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도 사실 별로 없고 공부한 지 좀 오래됐고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기본, 기초부터 본격적으로 좀 해나가고 싶다. 이런 사람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면 세 번째는 선생님 제가 재수가 아니라 3세예요. 이런 사람 있고 고3 때도 굉장히 수능에 몰입했었고 기출문제 웬만한 건 다 풀어본 상태예요. 하지만 한 번 더 할래요. 뭐라고 할까요? 이 친구들은 이제 그냥 올 한 해를 열심히, 열심히 달린 러너라고 할까요? 진짜 열심히 달려온 거지. 일단 박수부터 쳐주고 싶어. 정말 열심히 했어. 나는 수능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투여했고 하지만 그 결과가 내 목표에 만족스럽지 못해서 한 번 더 할 생각이야. 고3도 좋고 N수도 좋고 혹시 반수한 친구들 중에 한 두 달 공부해서 잘 안 돼서 다시 해볼까라고 하는 친구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러너는 말 그대로 정말 전력질주해온 친구들이라고 합시다. 자, 판단이 좀 되죠. 일단 이 세 부류 중에 명확하게 한 쪽의 부류일 수도 있고 약간은 걸쳐 있을 수도 있는데 세 부류에게 당부하고 세 부류에게 이제 스타트 포인트로 잡아주는 위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스타트, 리스타트 포인트라고 한번 해볼까요? 노멀한 고3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고3 때 한 번에 대학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여러분이 아마 재수를 하게 되면 바로 뭘 깨닫게 될 거냐면 야, 고3 때는 내가 수능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 항상 현장 강의에서 주로 물어보는데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N수하는 친구들 손 들어봐라. 손 안 들어도 되니까 생각해봐라. 고3 때와 N수를 하는 과정에서 제수를 하는 과정에서 수능 수학에 대한 이해도 수능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수능에 대한 이해도가 고3 때에 비해서 몇 배로 거꾸로 얘기하면 현재의 너, N수하고 있는 네가 고3 때의 수능에 대한 이해도는 현재의 몇 프로나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절반이야. 한 2, 30%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수능은 1도 몰랐던 것 같아.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 종일 나는 수능만 공부하면 되는 수능 공부에 매진하면 되는 사람이 되면 아무리 밀도가 낮아도 진짜 수능 공부를 하게 되거든? 그러면 이해를 하게 되면 아, 수능이 이런 거였구나. 개념은 이런 거고 기출은 이런 거고 내가 부족한 건 무엇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좀 알게 돼요. 문제를 또 많이 풀게 되니까 실력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말한 고3을 보낸 여러분은 노말한 고4, 노말한 N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수능에 대한 이해도가 수능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넓어질 겁니다. 제가 이걸, 선생님이 이거를 다시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한 캐스트라고 했지만 지금 보고 있는 고3들 있지? 예비 고3들. 예비 고3들. 이렇게 1년을 보내면 그 다음에 이만큼 이해도가 높아져 그럼 여러분이 한 번에 이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고3 때부터 각을 잡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지? 고3들 보고 있다면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자체로 그냥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알겠죠?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학원 혹은 좋은 독서실 이런 데를 찾아서 여러분의 공부의 아지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뉴비는 이렇게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뉴비는 그냥 바닥 탁 치고 열심히 해. 탁 치고 열심히 하면 돼. 왜? 니네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잖아. 그러니까 잃을 것도 없고 이제 초짜야. 난 그냥 고3이라고 생각해. 알겠지? 나는 고2, 고3이니까 기초부터 시작하겠다. 기초부터 시작하겠다 생각하시고 뭐 지금 신중할 것도 없어요. 당장 시작하세요. 당장 공부를 시작하면서 거침없이 달려나가다 보면 봄쯤에 어? 근데 내가 어디로 달려왔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자연스러운 의문점이 될 때가 나와요. 이제 뭔가 시간 쌓기가 돼야 그 다음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당장 열심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포인트는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러너. 러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있잖아. 음, 휴식이야. 지금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특히 집에서 공부를 좀 많이 시키는 분위기의 우리 러너들 있지? 이런 친구들은 아마 야, 너 선행반 들어간 게 어때? 너 빨리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무언의, 유언의 압력이 있을 수 있거든. 혹시 그런 상황이라면 집에서 그냥 나오세요. 갖춰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학원 어딘가에 등록하는 거 나쁘지 않고 독서를 어디 끊는 거 나쁘지 않은데 와서 그냥 쉬세요. 공부하지 말고. 언제까지? 12월 쉬어도 되고 심지어 1, 2월 쉬어도 되거든. 2월까지 쉬는 건 사실 쉬라고 해도 잘 못 쉬더라고. 아, 1월부터 그냥 공부 슬슬 시작할래요? 이런 친구들이 다수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절대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쉬세요. 1년 내내 아, 뉴비들. 러너라고 착각하면 안 돼? 아무것도 안 한 친구들, 거의 안 한 친구들은 달리시고 정말 열심히 해온 친구들은 좀 휴식하는. 스스로에게 좀 1년 동안 공부하느라 정말 애썼다. 너 정말 수고 많았다. 너는 잘 될 거고 정말, 정말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권리를 부여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들에게 있잖아. 이 둘은 사실 비슷한데 공부 포인트로서 강조해 주신 건 누가 뭐래도 개념이야. 이 뉴비에게는 기초 개념, 교과 개념부터 공부하라는 거 교과 개념부터 공부하라는 걸 강추해 드리고요. 뉴비가 아니더라도 12월, 1월까지는 교과 개념 공부해도 돼요. 여러분, 수2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성질들 다 증명하나요? 증명해 볼 수 있나요? 다 해보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공부가 되거든. 수험보단 수2가 개념 양 자체가 많으니까 교과 개념은 수2나 미적분이 좀 많죠. 교과 개념을 싹 다 증명하는 공부를 시작점으로 삼으시고 또 고1, 기초 수학에 대한 방향성을 이해하고 뉴비들 중에는 고1 수학이 아예 빵꾸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반별식, 근의 위치 이런 것들 이런 거 굉장히 취약한 친구들이 있거든. 그런 싹 다 하시고 인수분해에 맞춰 취약한 친구들이 있어. 그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아요. 절대 늦지 않으니까. 왜? 고3 때랑 달리 충분히 수능에 집중할 시간이 와요. 이런 공부를 3월에 해라 그러면 좀 부담스럽거든. 지금 시작할 때는 꼭 해보는 게 좋아. 선생님 강의 중에 고1 기초 수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 어떻게 수능에 요새 결합되고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강의도 있어요. 고품격이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 뉴비가 아니라 노마라는 고3들의 경우는 교과 개념이 아닌 실전 개념으로 바로 들어갈래요? 라고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미적분 선택하는 친구들이라면 미적분은 반드시 교과 개념에서 싹 다 마스터 한 번 다시 하고 출발하길 권하긴 합니다. 미적분은 그만큼 개념당도 많고 증명해야 될 것도 많고 하니까요. 교과 개념과 기출이겠죠. 우리 뉴비들 말고 노마라는 고3들 기출 문제 싹 다 풀어도 됩니다. 누군가가 선별해진 문항만 풀면 되겠지. 기출 강의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만 핵심 문항들이니까 그것만 빨리 마스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요 선별되어 있는 주요 문항이 다 들어가 있는 최근 4점 문항이 다 들어가 있는 핵심 기출 2022부터 2025학년도까지 이때까지는 무조건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해서 그 이전 기출들까지 이것은 내가 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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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어먹는 방식이 되는 잘근 잘근 씹어먹었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출발점이야. 교과 개념, 고1수학, 기초수학을 다지면서 먼저 잡으면 좋고요. 그것이 나름대로 잘 잡힌 친구는 바로 실전 개념이랑 기출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년 봄쯤 되면 내가 고3 때는 정말 수능에 대해서 1도 몰랐구나 이런 이해, 이런 인식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강조합니다. 우리 러너들은 뭐부터 해요? 러너들은 알아서 공부하라고 하면 이거 하더라고. 왜냐하면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쌤도 고3 때 공부하고 한 번 더 했거든. 그런데 교과서 보니까 야, 선생님 수학 좀 잘했거든. 그런데 교과서 보니까 내가 엉성하게 알고 있었던 게 되게 많더라. 그걸 보일 수 있는 알찬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 쉬세요. 쉬세요. 알겠죠? 휴식이란 게 어디 놀러 가서 아주 찐하게 놀 수 있는데 마음을 좀 편하게 내려놓고 공부해도 돼. 선생님은 예전에 제종반에서 강의한 적도 있는데 아주 예전에 선행반 친구들에게 하루에 한 두어 문제 풀어줬어요. 하루에 한 두어 문제. 놀아. 그중에 뉴비들 있죠. 뉴비들에게는 야, 닥치고 공부해.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되게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는 그냥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놀아라고 했더니 진짜 잘 안 놀더라고. 그런데 마음을 좀 편하게 해가면서 재충전하는 그런 뭔가를 좀 비워야 재충전이 되겠죠.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권해볼게요. 자, 어쨌든 다시 시작하려던 마음 먹은 것 자체가 소중한 마음이고 여러분. 마음 먹은 그 시점부터 여러분의 입시는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1년 내내 열심히 동행하겠습니다. 또 봅시다.